해외로 이야 이걸 왜 하는 건데, 이거? 나는 빼줘, 나는 당사자니까. 2등 좀 꺼야 돼. 누가 질문했나? 자일 형 1등. 2등 원석이 형 3등 민호 형 4등 태군이 형 무슨 말이야? 좋다 제1이 형 원석이 형 민호 형 태군이 형 원석이 형 제1이 형 민호 형 태군이 형 다 맛있는데 이 중이에요? 네 일단 제1이 형 1등 네 맞는 거 같고요 태군이 형 골듬이 맞는 거 같고 민호 형하고 원석이 형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거 같아요 초등학생 때 운동에 나가면 달리기 하잖아요 그때 1등 했어요? 네 당연히요 오 안녕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왜 또 나 달리기가 돼? 내가 어떻게 돼? 형 매니저 있잖아 대답해 제1이 형이 1등인 거 같지? 예 사랑하는 거 같지? 다른 거 모르겠고 제1이 형이 1등인 거 같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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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1이 형 최1이 형 최1이 형 있죠? 저기 있어서 본다고요? 저기 지켜보고 싶어요 어 어 어 저는 민호 형이 1등이실 거 같아요 네 민호 형? 민호 형? 원석이 형 제1이 형 태군이 형 민호 형 원석이 형 태군이 형 민호 형 원석이 형 원석이 형 혹시 김태군이 형 제1이 형 태군이 형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민호 형 제1이 형 원석이 형 이제 뭐에요? 네 이게 뭐야 힘들었다 미디어 내 질문인데 아니요 지금 까불고 들리는데 내가 1등이 아닐까 탄력받은 거 말고 범인입니까? 그러니까 내가 짧은거리는 내가 느려 탄력받으면 이제 아 이거 진짜 이건 야 너가 이야기해 순위 4개 봐 오재인 진짜 재인형 빨라 형 나도 빠르잖아 그 다음 민호 형 근데 태훈이 형 꼴등 그치 김태훈 형 꼴등 다 얘기를 태훈이 형 꼴등 여기서 김재석이 있으면 김재석이 꼴등 고맙습니다 통역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합니다